지상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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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태는 땅 위에 사람이 하늘을 향해 두 발을 딛고 선 지상인을 의미하며 지상인은 사람이 삶의 터전인 땅 위에서 두 발로 차고 밟고 뛰는 삶과 싸움을 나타내고 사람의 생존 경쟁 속에서 나타나는 각가지 양상을 동작으로 엮은 것이 지태 품세이다. 새로운 동작은 한손날 얼굴 맡기, 금강 몸통 지르기, 매주목 옆 표적 치기 등이 있으며 품세선은 땅 위에서 선 사람과 땅 위에서 하늘을 향해 솟구치는 사람의 모양으로 땅에서 나고 자라며 죽는 사람과 그 땅을 뜻한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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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면을 바라보며 기본 준비석으로 선다. 왼발을 내디뎌어 오른 뒷구비 안팔목 몸통 바깥 맞기를 한 다음 오른발을 내디를 내디뎌어 오른 앞구비 얼굴 맡기를 하고 몸통 바로 지르기를 한다. 오른발을 내디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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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디뎌어 왼 앞구비 얼굴 맡기를 한 후 몸통 바로 지르기를 한다. 왼발을 내디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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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디라 왼 앞구비 아래 맡기를 하고 왼발을 약간 뒤로 물러 디디뀌며 오른 뒷구비 왼 한 손날 얼굴 맡기를 한 다음 오른발 앞차고 왼 뒷구비 손날 아래 맡기를 한 후 그대로 몸і 몸통 바깥 맞기를 한다. 왼발 앞차고 내디뎌 오른 뒤구비 손날 안에 맞기를 한 다음 앞방향으로 왼발을 약간 내디뎌 왼 앞구비 얼굴 맞기를 한다. 오른발을 내디뎌 오른 앞구비 금강 앞지르기를 하고 몸통 앞막기와 몸통 거들어 앞막기를 연속으로 빠르게 한다. 금강 앞지르기를 할 때는 왼 팔목 얼굴 맞기를 한 팔을 약간 내렸다가 다시 축혀 올려 얼굴 맞기를 함과 동시에 몸통 지르기를 한다. 왼발을 제자리에 두고 오른발을 뒷방향으로 물러디뎌 오른 뒤구비 왼 한손날 아래 맞기를 하고 오른발 앞차고 뒤로 물러디뎌 왼 앞구비 몸통 두 번 지르기를 한다. 왼발을 물러디뎌 주춤석이 황소막기를 한 다음 주춤석이 상태에서 왼 팔목 아래 옆막기를 하고 오른 한손날 몸통 옆막기를 한 다음 왼 매주먹 표적치기를 한다. 오른발을 끌어올려 왼 학다리 석이 아래 옆막기를 하고 작은 돌조기를 한 후 오른발 옆차기를 찬다. 찬 발을 내려 딛는 동시에 왼발을 끌어올려 오른 학다리 석이 아래 옆막기를 하고 작은 돌조기를 한 후 왼발 옆차기를 차고 내디뎌 왼 앞구비 몸통 바로 지르기를 한다. 이어 오른발을 내디뎌 오른 앞구비 몸통 반대 지르기를 한다. 왼발을 옮겨 돌아 오른 뒤구비 손날 아래 맞기를 하고 오른발을 내디뎌 왼 뒤구비 손날 맞기를 한다. 오른발을 옮겨 뒤로 돌아 왼 뒤구비 손날 아래 맞기를 한 다음 왼발을 내디뎌 오른 뒤구비 손날 맞기를 한다. 오른발을 제자리에 두고 몸을 왼쪽으로 돌려 정면을 바라보며 기본 준비 서기로 선다. 지태의 응용 동작 A 금강 앞지르고 연속 몸통 안 맞기 상대가 공격해 올 때 금강 앞지르기를 하고 상대의 반격을 연속해서 몸통 안 맞기로 막는다. 지태의 응용 동작 B 한손날 맞고 매주먹 치기 상대가 지르기로 공격할 때 한손날 맞고 얼굴을 매주먹으로 친다. Per테스 평평 원 investPs 점점 더 좋고 매주 항상 다운 만인다고 생각하려고 합니다. anyways 정복ended